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 있죠? 왕 그 왕에게는 실력이 좋은 훌륭한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늘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왕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 보살폈어요 왕은 또 그런 주치의를 믿었고요 그리고는 이 왕이 왕인데 자기의 인생 상담을 할 정도로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치의를 시기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꼭 그런 인간은 어디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죠 주치의가 약에 독을 타서 왕에게 먹이려고 한다 그러면 왕이 이 주치의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적어도 주치의를 바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은 돌고 돌고 퍼져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됐죠 신하들이 언제 주치의를 죽일지 아니면 바꿀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은 평상시랑 다름없이 늘 주치의를 불렀고 진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치의가 주는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먹는 거군요 여러분 왕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주치의가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는 의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주치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그런 소문이 돌고 돌아도 믿었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 주치의가 주는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거 우리 다 알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래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시작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너네들이 나를 믿어야지 너네들이 영원히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아なた方私을 믿지 않ければ 아なた方永遠히生きることができない 네가 그걸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한국어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지식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그거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성령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을 도우시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니까 성경 안다고 그래서 타성에 젖어서 살지 마십시오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바뀌십시오 이 나이에도 성장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지금 아휴 아로아로아로 아로아로 아로아로 모세 다음에 누가 영국적으로 지도자 되는지 아로아로아로 아우 성령 그런 거 다 아로아로 아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거기에는 성령이 임할 수도 없고요 성령이 일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믿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또 중요한 것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평가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또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쁘게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큰 홀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연주하는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멋있게 피아노 연주가 마쳤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라마 하면서 일어나면서 환호에 박수를 쳐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한 노인만이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는 청중에게 인사를 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어두운 얼굴로 무대 뒤로 들어갔습니다 무대에 뒤로 갔더니 또 스태프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너무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그랬더니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연주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연주에는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밖에 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노인 한 사람만 빼고 다 일어나서 앵콜 박수를 치고 있잖아요 바로 저분이 제 피아노 선생님입니다 알고 보니까 피아니스트가 자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함께 연습한 대로 연주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음악은 특히 그렇거든요 연주자는 연주하는 연주음색이 있죠 연주 방법 음악을 해석하는 그 해석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누구가 선생님인지 다 안다고요 성악도요 선생님하고 제자의 목소리가 똑같아요 악기마다 다 그렇군요 미술도 그렇군요 미술도 그렇군요 미술은 안 그렇군요 미술은 그렇군요 음악은 정말 선생님과 자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주는 엄청나게 기교 있게 잘했는데 그 앞에 있었던 노인 그 선생님과는 제자 스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몇 달 동안 그 콘서트를 준비한 선생님과 제자에게 있어서의 콘서트는 실패한 거예요 만약 이 피아니스트가 계속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된다면 그 선생님과 스승 제자는 될 수가 없죠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몇 달 동안 오케스트라하고 지휘자하고 같이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콘서트 홈방 때 오케스트라가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연주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그 연주를 듣고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박수를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콘서트와 그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의 연주는요 실패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관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 그거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게 믿음이니까요 아무리 목회를 잘하는 목사라고 칭찬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말로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또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는 송도라면 그런데 그 봉사가 그 봉사라는 그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 뭐 하겠어요 그 몇십 년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몇십 년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실패한 믿음이겠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선포를 합니다 本文の 사도 바울은 ですからこのような宣言을しています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목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저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이런 목표를 한다면요 하나님과 저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신고생활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神様を喜ばす 신고생활이なくて 人々を喜ばす 신고생활을しているとしたら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나요? 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나요? 믿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군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인 줄 믿어도 되나요? 아가페 교회의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믿고 싶으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점 왜 연인들 그러잖아요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뭘 먹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뭘 해주면 기뻐할까 이런 생각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 안 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 했었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 했었죠 현민 형님은 지금 결혼해도 그런 생각을 하고 현민 형님은 지금 결혼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 뭘 먹으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무슨 선물을 주면 좋아할까 어떤 이벤트를 하면 감동해질까 어떤 이벤트를 하면 감동해질까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살리신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독신을 택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독신의 삶을 선택한다고 요즘 시대도 아니고 그 당시에 말이죠 요즘 시대도 결혼을 안 한 사람에게 왜? 왜? 너 무슨 이상이 있니? 왜 이러니? 이런 눈초리가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독신을 택했대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장가를 가지 않은 사람은요 주의 일에 마음을 쓴대요 독신의男은 주의 일에 마음을 쓴대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단 독신의男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에 마음을 쓴대요 그런데 장가를 가는 남자는 세상 것에 염려하고 마음을 쓴대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는 여름을 기쁘게 할까로 그래서 장가 간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로 마음이 가득 차있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妻을喜ば 수 있을까 心이 이빨다 시집까지 안 하는 여자는 주의 일에 모든 마음을 쓴대요 독신의女은 주의 일에 마음을 쓴대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영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집간 여자는 세상 일에 마음을 쓴대요 그리고 시집간 여자는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로 마음이 온통 다 가있다는 거예요 장가하고 시집간 우리들에게는 많이 찔리는 말씀 아닐까요? 청년 때는 정말 순수하고 거룩거룩을 외쳤는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가족이 생기고 자식들이 생기고 이제는 주님의 일에 마음에 쏟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세상 일에 온통 마음이 가있다는 거죠 가족과 가족과 가족을 책임을 받지 않게 되지 않게 ということで 世의 일에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수 예수 했는데 이제는 공부해라 공부해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공부해라 공부해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공부해라 공부해라가 되어버렸어요 온통 우리 마음엔 예수님이 아니라 남편 아내 자식 것으로 가득 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너희에게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세, 너희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라 세, 너희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서 너희 처지가 바뀌어져 있지만 흐트럼 없이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예수님의 그 사랑함이 넘쳤던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정, 자기의 행복도 헌신한 채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 독신을 택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들의 신앙 조금 부끄럽고 죄송스럽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에 비해서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토 바울에 비해서 오늘의 많은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가족을 위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가 우선되어야 해요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먼저 우선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신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기쁘게 한 일도 별로 없으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로 화목하게 하신다 그 사람의 대기욕은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그런데 히브리스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지 기뻐시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신고가なくては 神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했다면 그 사람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자,人의道이死을喜ばせる それは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신고에よって道을歩む生き方입니다 그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신고의生き方에よって 神様을喜ば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혹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그 믿음이란 건 그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내 믿음 내 스스로가 점검해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러게 해야 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을ège 정확히 해야 하는 거고 사람들이 내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 별로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독신까지 대기위를 결단했던 사도바울을 보면서 오늘 내 믿음의 모습은 괜찮은가 스스로 점검하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우리 주 의사 회사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